시장을 이겨라! 오늘은요. 670선, 대락한 70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탑, 연말에 주목해볼 만한 스몰캡, 중소형 유망주 발굴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주 좀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현대차증권 스몰캡팀 유성만 연구위원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궁금한 게 많으니까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스몰캡, 밤에 중소형 유지인데 아무래도 코스탑에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요. 코스탑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고 그 애를 같이 압니다. 코스탑 시장 판단부터. 그래서 일단 11월 들어서 670선까지 밀렸다가 시장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다시 700선 연말 안에 회복할 수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시작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거 보면 일단 다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해외 시장이 좀 약간 아직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세가 확실하지가 않고요. 가장 큰 게 일단 코스닥이 수급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 나눠서 보면 첫 번째 개인은 대주주 과세 요건이 12월 마지막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지나야 되는데 이미 그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파실 분들은 작년에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올해에도 이렇게 작년같이 팔지는 않더라도 이게 올해 연말 12월 마지막 주에 대주주 과세 요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미 있게 그 개인 좀 이렇게 큰 손분들이 크게 들어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쪽 보면 올해 좀 전반적으로 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내 펀드 한 100개 중에 한 90개 정도가 한 90% 정도가 지금 손실 나있기 때문에 또 올해 좀 이렇게 전반적인 좀 일찍 북클로징 펀드를 빨리 좀 정리하는 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펀드에 가지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많이 좀 일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기간에 의미 있는 매수세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 또한 일단 올 연말까지는 우리나라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면 줄였지 의미 있게 또 세게 들어오지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외국인 기간이 이제 큰 매도세는 지나갔지만 또 그렇다고 큰 매수세는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수급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단 좀 기대되는 게 이제 연말 다가올수록 흔히 말한 산타랠리, 윈도우 드레이싱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들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담당하고 계신 엔터주 좀 보면요. SM과 YG 엔터의 목표가를 지난달에 올리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JYP가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조금 기세가 꺾였고 다시 이제 그 공백을 SM과 YG가 치고 나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엔터주가 일단 좋은 건 역시나 올해 대비 내년에도 유일하게, 유일하지는 않지만 몇 안 되는 성장하는 섹터고요. 특히 엔터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일단 국내외에서 공연 활동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이 일단 QOQ로든 YOY로든 일단 성장이 확실하게 되고 SM은 일단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YG 또한 이제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올해 4분기랑에서 내년까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목표 집가를 상향했습니다. 지난번에 JYP 갈 때도 이제 SM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꾸준하게 더 탄력이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SM 같은 경우는요. JYP는 탄력이, 변동성이 좀 있고요. 미디어 콘텐츠도 좀 보겠습니다. 기대감들은 꽤 있는데 기대감에 비하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M이라든지요. 보면 뭐 다들, J 콘텐츠가 조금 나은 것 같긴 하지만 조금 기대보다는 더딥니다. 미디어 주들은 지금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가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인데 왜 좀 최근 조정받았냐면 역시 미디어 주는 일단 중국이 다시 시장이 열리냐에 대한 기대감인데 역시나 이제 미디어 주는 아무래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해서 물론 국내에서도 반응이 좋아야 되지만 특히 빨리 중국 시장이 열려가지고 과거 뭐 별그대처럼 중국에서 동시방영 및 판권을 판매하면 중국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중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또 미디어주의 주가도 반응하는데 다시 좀 이제 중국이랑 관계가 좋아진 듯 하다가 다시 또 미중관계가 악화되니까 또 다시 또 좀 이렇게 미디어주가 좀 조정받은 측면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올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한중관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과 같이 이런 미디어주가 조정을 받았을 때가 좀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두는 좀 중기간 투자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탑픽은 뭡니까? 일단 교령에서 탑픽을 보면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일단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컨텐츠 라인업이 일단 기타 경쟁사 대비 거의 2배에서 2.5배까지 훨씬 왜냐하면 그 작가들이 많거든요. 보유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방영하는 아람브라 궁정도 아주 큰 인기인데 남자친구.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 연말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또 더 좋은 라인업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그렇지만 저도 뭐 드라마를 좋아하진 않지만 드라마를 안 좋아하면서 저 드라마가 지금 어디서 방송하고 있는 건지 꼭 봅니다. 그게 TVN CJ E&M이냐 JTBC나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저거는 어디서 방영하는 거야? 스튜디오 드래곤 탑픽 정모이고요. 이 카지노 업종도 커버를 하시는군요. 그 가운데 강원내대 목표가를 올리셨습니다. 사실은 카지노면 파라다이스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은데 강원내드를 목표가를 올리신 배경은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얼마 전까지 강원내드를 뉴트럴 중립이었다가 최근에 매수로 목표 의견을 변경하면서 목표 주가도 올렸는데 그래서 주가가 제일 올랐군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 이유가 뭐냐면요. 실적 자체가 3분기까지가 실적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4분기부터 이제 그냥 강원내대가 그동안 부정채용 이슈 때문에 카지노 딜러들의 이런 공백도 있었는데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그게 완전히 정상화됐기 때문에 실적도 올라가고 또 일단 내년에는 강원내대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매출 총량제도 좀 더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내년에는 좀 실적이 있어서 업사이드가 있고 또 올해는 매출 총량제를 칼같이 지켰기 때문에 예년과 다르게 올해 초과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실적의 업사이드가 있고 특히나 강원내대의 또 하나의 매력인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다가올수록 최근에 이런 불안한 장세에서 또 배당주로서의 강원내대의 매력이 다시 부각되면서 주가가 실적의 성장 및 배당 매력도 이 두 가지가 부각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강원내대가 꽤 많이 주는 모양이군요. 카지노 업종 가운데서 카지노 업종이 제가 뭐 GKL 같은 경우도 배당 한 2%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강원내대는 강원내도 이제 주가 따라 다른데 한 2% 후반에서 3% 초반 정도 되는 대체 대략 주고 있습니다. 몇 개 담당하고 계신 섹터들 다 관심 있는 분야이죠. 엔터주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요. 알아봤고요. 또 포함해서 눈여겨볼 스몰캡 유망주 있으면 얘기해 주고 가시죠. 일단 오늘은 인터로드라는 종목인데요. 콘택트 랜드 일단 제조하는 기업인데 올해 실적이 많이 안 좋아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3분기인데 3분기 실적이 아주 바닥이었고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가 되면서 특히 내년 실적이 기대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도 일단 경쟁이 완화되면서 국내 실적도 회복되지만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 일단 성장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2019년도 예상 영업이익 수준이 2017년도 수준 한 245억에서 250억 정도 되는데요. 2017년 작년에 인터로드 주가가 4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만 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2019년도에 2017년 정도의 수익만 기록한다 하더라도 작년 주가 4만 원 넘는 수준 내비 지금 주가는 너무나 저평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인터로저였습니다. 사실은 종목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종목만 얘기해주시면 섭섭한데 오늘은 또 종목을 많이 해주시니까 좋으면서 또 좀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로저는 관심주로 딱 꼽아주신 거고요. 그 밖에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도 괜찮고요. 미디어 중에 괜찮고. 또 엔터주 가운데. 엔터주 SM. 이 정도 제가 꼽아봤습니다. 이 회원님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스몰캠 유망주 현대차증권 유성만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늘 이렇게 주가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셔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수 흐름 한번 체크할게요. 지수는 탄력 있게 뻗지는 못하죠. 코스피는 조금 오르는데 코스닥은 또 약세로 조금 밀려 있는 상황들이고요. 수급 한번 보여주세요. 앞서 유성만 의원과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수급 상황이 개선이 안 되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죠. 기관은 하루 엄청 샀다가도 그 다음날 또 언제 그러느냐는 다시 팔고 금융투자 쪽에서 짧게 짧게 끊어가니까 수급을 못 가져가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좀 소극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게다가 이제 동시만길이기 때문에요. 이전처럼 동시만길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막판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출발 마켓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